1초 안에 파악할 수 있는 8개의 광동어 단어 한국어 발음이랑 비슷한 단어가 많아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어들이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과일이랑 야채에요 게임으로 시작해볼까요? 이것은 뭘까요? 3초 드릴게요 포토 이곳은 포도 葡萄 포도 葡萄 둘 번째 문제 檸檬 이곳은 檸檬 石楼 석류 섹라오 석류 섹라오 멍구어 망고 멍구어 망고 멍구어 다음에 채소도 배워볼까요? 이것은 뭘까요? 동꽈 동꽈 이것은 동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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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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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허 박카 벽허 박카 벽허 다 배웠어요? 다 배웠어요? 참 쉽지요? 다 같이 빠른 복습해볼까요? 포도 레몬 레몬 석류 섹라오 망고 멍구어 동꽈 동꽈 상처이 상처이 박카 벽허 벽허 백 철이 벽 벽 벽 벽